저 어디 가시는 거예요? 경하! 누구요? 경하요? 경하! 아니 못 찾으시는 거예요? 보물찾기? 아니 그.. 이경이 찾고 있잖아 지금 아 이.. 이경이요? 아.. 야 손더볼터! 아니 손더볼트를 찾으면 어떡해요? 이경이 찾는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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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이 어딨어? 예? 병이 어딨냐고? 아 이 ㅅㅂ 나도 모르니까 찾을 때 같이.. ㅅㅂ ㅈㄴ 이뻐 예? ㅈㄴ 이쁘다고 경하 어딨냐고? 전.. 뭐 하라고 ㅅㅂ 경하! 어? 저기 찾으라고? 어? 야 저기 찾으라고? 야! 어? 저기 찾으라고? 어? 경하 어딨냐고? 어 저 모르니까 같이 찾고 있어 찾아 이 ㅅㅂ ㅅㅂ야 너도 같이 그러니까 나오세요 저.. 왜 왜 그러지? 아이씨 죽겠어 어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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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 경하! 경하! 예? 예? 아니 흩어져서 차라리 빨리 찾.. 경하! 아니 거기는 없을 거.. 없을 거 같은데 누가 봐도? 아 ㅅㅂ야 그럼 평균 같이 와 예 그럼 평균 다 망친지 마 이 ㅅㅂ 경하! 아이씨 여긴 없겠지 아니 여기 있기는? 아니 평균 가지 마 ㅅㅂ야 아 예 경하! 야 별로? 경하! 어 잠시만 여기 여기 어디? 이쁜데? 이쁘잖아 ㅅㅂ 아 나 잠깐 치는 거 같아 이 ㅅㅂ야 지금? 아 이쁘고 지금 아 아 아 경하 아 야 차왔냐? 경하! 쟤 힘들어서 잠깐 쉬고 있.. 경하! 어어 어 재력 충전했나 보네 야 야 거기 없어 일로 와 ㅅㅂ 여기 오라고 왜 그래 왜 정신이 없어 너 이경이 나 죽었냐고 지금 안 죽었어 ㅅㅂ 안 죽었다 저기 차리라고 야 야 야 야 저기 차리라고 이경이 나 죽었어? 안 죽었어 ㅅㅂ ㅅㅂ 형아 야 야 야 저기 차렸어 저기 차려 야 그렇게 불러면 이경이가 나와? 이경이가 나오면 야 야 야 야 야 야 저기 차리라고 저기 차려 괜찮아? 차렸어요 괜찮냐고 야 야imeter 야 야 어 야 이경이 안 죽었어 아 아 여기 안 죽었다고? 저기 차리라고 정수야 정신 차렸어 정신 차렸어 정신 차렸어 왜 때렸어 별갖잖아 근데 왜 안 뛰세요 이제? 두 분 다 네 친구야 아 criticized 저ㄱ fields 경학 형아 네 경학 형아 어 뭐야 야 빨리 와 찾은 거 같아 힘드세요 힘드세요? 잡아 뭐야 어 어디 안 지쳤어? 아 오빠 목숨 그래 아 다친 데 없어 머리 뻗은데 바다 오리 안다 안다 썼어 예? 안다 썼어 예 안다 치게 뭘 안다 치워? 갤딱 받쳤는데 차라리 봐봐 아 오져 왜그래 오빠 나랑 사귀어? 그건 아니지 소금내고 사귀지마 그런다고 존나 찍혔어 지금 오 죄송한데 이분이 아 예 도봉사 얼짱 경하씨 이경 아 이경 이경 지금 도봉사 아이가 다 맞아서 그래 이경이가 빨리 달려줘 달려달라고요? 아 쉬 일로 가 네 괜찮아? 어? 델밴드 사올게 내가 델밴드 야야야야야야 아니 멍들었는데 델밴드를 저새끼 아 병신 아 새끼 진짜 괜찮아? 뭐하고 괜찮아? 이쁜 몸에 상처하는데 발라 어? 아니 그 아까 델밴드 사러 가시는 아 이따가 와 하려고 하는데 그냥 뛰어가잖아 새끼가 어 저 뭐해 빨리 발라 다치지 말고 붙여주셔야 하는거 아니에요? 야 예 남자가 그런거 하는거 아냐 발가락이 어쩌가지고 하필이면 잠깐 앉아있어 왜 코너 가야래 코너? 아 운동해야되는데 여기 코너 코너라고 해요 여기? 야 코너 말고 코너 코인노래방 아 코인노래방 어 어어 오시 오시 어 여럿에 있던 데? 일단 말을 하려고 했는데, 그냥 갖잖아 engo 안 차려? 여기 우리 도공사인 에리사야 킨카야 킨카야 뭔지 알지? 얼짱 그런데 입술이 왜 그러시냐? 뭐 드시고 오셨어요? 필러 맞아서 그러잖아 저 피디인데 우리 따라다니는 피디야 인터뷰 한번 해줘 응? 찍쩍거리지 마라 이 XXX야 예 안녕하세요 저.. 그냥 간단하게.. 예? 거리를 유지해야나.. 찍쩍거리지 말라고 이 XXX야 아니 인터뷰 하라고 하셔가지고 아 거같이 없지? 내 코는 안 했나구요? 아니 그거는.. 아니 죄송한데 그거.. 아니 XXX야 찍쩍거리지 말았지 아 저건 영적으로.. 아우! 지X 살려주세요 어..어..죄송한데.. 개XX야 무서워 내가 이 XXX야 이거 날개가 생긴거 같은데? 더우니까 XXX야 여름이잖아 이 XXX야 이 옷을 좀 사세요 지금 인터뷰 해! 자기소개 한번만 해주실 수 있네 동공산 김이경 이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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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경이요 예 무슨 이예요? 바를리 이 아 이빨이 발라 야 이 XXX야 찍쩍거리지 내가 이 XXX야 아니 이 XXX야 찍쩍거리지마 스피디디 집쩍거리는 거 아니야 알잖아 인터뷰 하는 거 돈 벌려고 먹고 살라고 네 엘사라는 타이틀 있잖아요 네 그거는 누가 정해주신 거예요? 차가워서 차가워 몸이요? 냉증 수족냉증 아 수.. 어머 잠깐만 아 수족냉증 때문에 엘사였던 거였어 아 얼음공주 아 아 누가 만지래 아 제가 만진 게 아니라 XXX야 제가 만진 게 아닌데 왜 볼트가 좀 많이 좋아해 아 그래서 그래 나이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? 열여섯살이요 열여섯이요 중학교 3학년 중.. 가방 혹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? 럭스샵 예? 럭스샵 중3인데 어떻게 어떤 돈으로 사신 거예요? 뉴스 자주 들으시나봐요 아 죄송합니다 인터뷰 그만 할까요? 아냐아냐 인터뷰 해야지 예? 이빵한 새끼가 펴 어때? 안돼 나 개가오르네 예? 두 분이 소개해줄 때 굉장히 이쁘시다고 이쁘지 않아? 아 이런 거 노출 같은 거 하면 안되지 아니 죄송한데 여기 이 노출부터 좀 어떻게 하셨습니까? 쇄골 아 쇄골이 가장 아 이런 거 안 보이래 이렇게 가리고 아 예 쇄골 아 쇄골 아 좀 싫어하시는구나 아 XX 나도 인터뷰 좀 하자고 아 인터뷰하면 돼 N극 S극 같은 느낌이네 아 신경 쓰지 말라고 아 왜 그래 아 똥꾸럭네 한다고 똥꾸럭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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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맞은 게 사실 네 도공사 아이유가 때린 거잖아 아 그럼 약간 보복 느낌으로 아 왜 그래 야 인터뷰하고 담배하는데 피자고 몇 개만 더 물어봐 죄송한데 잠시만요 이거 좀 아아 어딜 만져 이 XXX 아 죄송합니다 인터뷰 말해 네 저기 도공산 트윈스분들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? 오토바이로 저 쳤어요 아 쳤 아 그런 인연이 트윈스분들도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도공산에서 엘사님도 그 얼짱으로 굉장히 유명하시다고 인스타 1만명 어? 아 그 유혹하지 말랬지 쟤가 뭐야 너무 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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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낀 거 아니라고 이 XXX 아 낀 거 같아 방귀꾼님이 썩낸다고 아니 내가 어 어 야 길에서 그렇게 방어 끌고 그러면 어떡하냐 아 혹시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? 어 어 아 무슨 얘기 안 돼? 예? 아 아니요 아니요 이거 어떤 색깔 좋아하냐고 했더니 이거 벽 색깔 말하신 거 같아 색깔 네 원래 평소에 말이 좀 없으신 거예요? 아 아 얼음공주요? 불주먹님 그 안 차가우세요? 나 불주먹이잖아 아 괜찮으세요? 주변 친구분들도 유명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? 김준석 우리 아래에 있는 애가 아 아 아 황우섭 황우섭이요? 황우섭 우리 아래에 있네 아 황우섭 우리 아래에 있네 우리 아래에 있네 아 아니 아니 아버지를 아래에 아니 아니 이름 헷갈렸어 아 아 원래 누구시죠? 내가 낀 왜 자꾸 방귀를 깼어 내가 낀 게 아니잖아 내가 낀 게 아니잖아 내가 낀 게 아니잖아 내가 낀 게 아니잖아 혹시 불주먹씨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불주먹 네? 헉 어떤 부분이 뭐 남성당 뜨거워 헉 다쳤어? 어? 그만 제발 야 너가 아니 없어 육수 냄새가 똥토랑네 똥토랑네 아 됐고 야 가자 너 안 다쳤으니까 그냥 가자고 농사 아이가 내가 말 하나 해볼 테니까 니가 뭐 말을 해 내가 죽친다니까 너 때리면 어떡하냐 그걸 똥토랑이 내가 때리는 말 좀 예? 바닥하고 싶다 근데 입술은 왜 자꾸 필라효과 아 입술은 근데 부르르 떨려 수련하러 가야 되니까 안 다쳤으면 됐어 가자 가자 피디 가자 네 바닥하고 싶다 가만 가만 어디? 바닥? 가면 되지 가면 되지 죄송한데 바지 좀 와 가면 되지 바닥아 야 심피디 뭐해 너 예? 할 거 없지? 할 거 있는데요 야 없어 여보세요 어? 어 그 BMW 끌고 일로 와 아이 바닥에 오라고 와 이씨 야 온발 와 아 아 나는 가서 그냥 수련이나 한다 수련해요? 수련 형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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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괜찮으세요? 어 가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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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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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니 왜 방귀를 끼세요 방귀를 끼세요 방귀를 끼세요 저거 소리 같잖아 이 ㅅㅂ야 아 이 ㅅㅂ 방귀를 얼마나 멀리 끼길래 갈게요 어이